한국당이 뽑을 수 있나요? 지역구나 이런 데서 뽑히는 사람이 충분히 여야 협상을 하는 것에 장끼가 있는 분은 뽑힐 수가 있고 그러면 미래의 한국당이 뽑을 수 있는 분들은 말을 장하고 자유 우파의 정확한 소신과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아니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다. 아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종의 구성 요소의 하나지. 전부가 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도 지금 위원장님 저서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분에 대한 탈원전, 소득주 성장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최저임금회가 완전히 망했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카운트폰 질 날린 게 주 52시간이죠. 한국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과 52시간이 되는 건가요? 한국은 현재 거시 자료를 보면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2011년부터.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그럼 노동법 때문에 안 돼요. 기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회사 규모를 키우고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영업은 생산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걸 하든지 아니면 일을 더 많이 해야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못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음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안 되고 주 52시간 묶여서 힘든 것들은 대부분 다 외국으로 많이 이동되겠죠.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폐렘 전에 망한 게 아니고 우한폐렘 전에 이미 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한폐렘에 한 번 때려둬준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진국, 북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간이 저희들보다 분명히 더 많지는 않잖아요. 노동, 그렇게 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성이 아직 이만큼 안 높아서 따라하면 안 되는데 따라했다 이런... 그렇죠.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전역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냥 이해 안 하면 되는 거죠. 손가락만 빨리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았다고 보세요? 몰랐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알더라도 절대 인정은 안 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사람의 경제정책에 대한 측면에서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잘한 것은 캐나다하고 통화수업 계약 위기 시에 돈 빌려주는 거. 그것 빼고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멀쩡한 원전 산업을 다 망쳤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연금을 가지고 지금 기업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습니까? 사업 환경이 크면 악화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자 안 합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냐? 해외 직접 투자 줄어드는 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조로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계속 버리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룩이 그거니까. 전 세계가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나아가는데 전 세계가 가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잖아요. 세금 올리고 노동시장 경직하고 공무원 더 뽑고 공공부분 영역 확대하고 공기업의 부채 증가하고 규제 강화하고 간섭 강화하고 어떻게 잘 살겠어요? 이게 다 세계혁명과 반대로 가는 그런... 정확하게 반대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말 때 기본적으로 왜 망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70년대 80년대 그런 구닥다리 이데올룩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냥 백성들 망하게 하는 건 어렵지 쉽죠. 일어서는 데는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립니다. 이제 망하는 데는... 망하는 데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왜 그럼 공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수시로 공병호TV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자들의 애환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실물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한국 미래통합당 보수 진영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인터뷰할 때 항상 여쭤보는 문제인데... 네. 결국은 보수가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걸었고 통합까지 어려웠던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봐왔거든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수가 대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좀 보세요? 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쪽이 워낙 원념이 강하기 때문에 원안이 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안에 사무치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당신 좀 이해하라고.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 자체의 극단적인 성향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렵게 저렇게 미래통합당이 성립이 돼가 한 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아. 부수통합된 것도 기적이다. 네. 그만큼 이제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봉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호감이라든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 문제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참 그걸 한자로 원념이라고 해요. 원념. 이념할 때도 없잖아요. 네. 이념에다가 원안이라는 단어를 원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원념 수준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이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욕을. 막 욕을 하는데. 이걸 논의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어려운 거죠. 일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간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관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 그게 논리나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가 밉다는 거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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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번에. 그. 원래. 그. 자기 경영의 1인자 시작. 책도 제가. 백기 전에 한 번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여기 지금. 프로필. 중앙회부 프로필에 낸 것만. 70권 정도고. 100여 권 썼어요. 100여 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열심히 산 거죠 뭐. 조금 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을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오늘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으신. 아니 저 좀 젊은 분들이 있으시면. 네.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이 다음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네. 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미래는 항상 위험하고. 삶은 항상 고단하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그 기본값을 어떻게 가정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자체가. 부모한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삶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서서 자원을 취득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을 거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 자체가 엄청나게 터프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가정을 나는 하고 살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머리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젊은 날부터. 그 다음 세 번째는 젊은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인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한순간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한 번 보기 바랍니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망하죠 그냥 대한민국이. 지금 차원 가보고 군산 가보고 하면 망해 가잖아요 지금. 구미를 가보면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망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주춧돌이기 때문에 남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실 때 저도 지금 뭐 38이니까 30대 후반 이런 청년층들 볼 때 가지고 계셨던 이런 절박함과 열심히 함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애로가 있고 애환이 있으니까 내가 뭐 당신들 뭐 그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안 되고. 네. 그럼 당장 꼰대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니까. 네. 청년들이 지금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시대. 그러나 성장시대도 어려웠어요. 직장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삶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새벽 저녁 일어나잖아요. 그 새벽 저녁 일어나면 매일이 고거 삶처럼 이렇게 해야 컨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몇 시쯤 일어내시면 돼요. 뭐 12시, 1시 정도 되면 일어나가 작업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한테 새벽 2시에 문자를 주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아침 6시에 깨서 봤는데 지금 답을 해 드려야 되나 말했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업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위, 위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간이 소리를 다 읽고 그 다음 오늘 이제 공간 위원 처음 미팅이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워딩으로 내가 강연으로 만들고 그 다음 오늘 또 공간 위원 속에 강연할 때 남하고 좀 달랐죠. 딱 딱 딱 정리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다 짜놓은 거거든요. 그거 해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오늘 몇 개 있는 콘텐츠 한 5개 정도 올렸죠.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다섯 개 만들었으니까 막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면 몇 시에 주무셨어요? 2시에 일어나죠? 어제 내 생각에는 8시, 8시, 9시 정도 잤겠구나. 아, 좀 아예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삶이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럼 저희가 삶은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약속이. 그 기본 과정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입들, 좌파들이 있죠. 좌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인간에 대한 뭘 이해 때문에 좌파를 빠지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좌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삶이라는 것은 그 간단한 과정이 차이가 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면 뭐 받아들인 젊은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올해 59, 60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전히 살만 있죠.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행복함을 경험할 수 없으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맨날 스키 타면서 그런 몰입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취미를 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람이 그냥 푹 빠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수렴 흐드레일이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 흐드레일을 하다 다음에 그게 대반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지. 뭐 여쭤본 게 여쭤본 게 여쭤본 게 위원장님 하루 일과가 대칭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일과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새벽에 한 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쫙 일하잖아요. 한 시 일어나서 유튜브를 찍으시고 책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게 오후 5시 정도 되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시고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쓸데없는 술자리나 이런 거 하시는데 거의 안 하시겠네요.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옛날에 말이야 네가 있지.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죠.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물이 옛날이야. 옛날 거 다 흘러간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뽑을 공천 비례대표 위원들 중에서 보건이나 이쪽에 전문가들도 좀 뽑으실 생각?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야에 그런 의료 분야에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분이 오시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더 찾아봐야겠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거의 다 여쭤본 거 같은데 혹시 또 못하신 말씀이나 없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어차피 살면 힘든 거니까 열심히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 강화는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요새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약간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고산업화가 성장되게 되면 7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얘기들도 계속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지만 그건 누가 페이할 겁니까? 누가 지불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여력이 됩니까? 좀 더 되신다는 분들 또 관심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주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 하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무너지르면서 비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무임성자의 원칙이 지배하면 그 사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공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짜를 사랑하고 공짜를 추구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회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는 그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황금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회의 다수가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공짜로 운영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진대제 장관 얘기하시던 노무현 정부가 그 부분은 참 잘 썼다고 노무현 정부가 칭찬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흔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비교하는 선사를 보는데 두 정부 보실 때 어떠세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도 미움도 많이 받고 그렇겠지만 대단히 좀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진대제라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을 선택을 했고 물론 그 당시 불편했던 것도 많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세종시로 옮긴 거라든지 이런 것은 뭐 엄청나게 사회에 대악을 끼친 거죠. 그러나 뭐 국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경제를 살린다 이런 호황된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노무현 대통령은 유연했던 것 같아요. 유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완전히 대적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견고하고 영어로 rigid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경화. 아 경화. 경화. 네 네 네.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딱히. 완전히 그냥 자기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될 것이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내가 했던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일종의 지적으로 치명적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회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인 치명적 자만의 결합품이지 않습니까? 남한올타. 남한올타.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만을 가질 수 있냐. 이 이야기. 왜 시대가 바뀌니까 계속 자기가 썼던 해법이라는 것이 계속 시대 상황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일치가. 그런데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시대 흐름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좀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좀 기업 친화적이고 사업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인 겸손 전문가를 늘리 이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선진사회라는 게 뭡니까. 딱 미국 보시죠. 질병관리본부가 딱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 질병관리본부장 보고 뭐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비극이 뭡니까. 원전 정책인데 국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탈원전하는지. 전문가가 들을 때 아우성치도 안 듣잖아요. 그렇게 똑똑합니까.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야죠. 많이 빌려야죠. 그게 선진사회인 거죠. 한국사회는 지금 그야말로 전문가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이 우한패련이 네. 비용을 얼마나 치를지 나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정권 자체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습니까. 대안의사협회가 7번. 대안감리학회가 3번. 그 사람이 메디칼 닥터잖아요. 의사. 어제 박농아저씨는 감회박회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박농이 이렇게 장관을 보시면 뭘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좀 감을 잡고 있냐면서 의인이 들잖아요. 이번 총선은 확실히 부수 야당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서 크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을 또 관통하는 지혜라는 것이 누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절박하게 매달리냐 문제인데 정말 한국의 앞날을 보면 자유 우파 진영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정말 내 당대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 그런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절박감으로 갖고 마지막까지 선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여러분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정파적 이득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정파적 이득 medical 어머니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한글자막 by 한효정